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개명악보집 30곡집 정말 많이 아시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악보집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악보집에 맞는 MR반주 MR반주를 이렇게 QR코드로 여러분들께 넣어서 악보집에 추가적으로 이 페이퍼가 추가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께 배송이 됩니다. 기존에 이 악보를, 이 책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문자를 주셔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이 QR코드 모음 파일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 교재를 구매를 하셨다 하셨을 때는 이 QR코드가 들어간 악보집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배송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개명 악보집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악보를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이 악보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음악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보를 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줄이고 악보를 조금 줄이고서 내가 연주곡을 멋있게 연주를 하면서 내가 음표나 어떤 박자나 이런 것들에 되게 점점 내가 관심이 생기고 호감이 생기는 그러한 어떤 차원이 다른 악보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개명 악보집을 보시면 정말 쉽게 연주할 수가 있고 그 연주를 멋있게 내가 연주를 할 수 있다면 그 연주곡을 멋있게 이렇게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여기 옆에 있는 MR 반주죠. MR이 뭐냐면 반주음원이라고 하거든요. 반주음악. 반주음악을 제가 QR코드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즘 QR코드 찍는 거 되게 잘 아시죠? QR코드 찍는 거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찍으시면 연주곡에 맞는 곡을 딱 찍으시면 내가 알토로 불고 있다. 내가 알토로 불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알토 이 페이퍼에 딱 되게 되면 알토 MR 음원이 나올 거고요. 반주음악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테너이신 분들은 뒷장에 또 테너 음원이 있어요. 테너 모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 테너에다 딱 찍으시면 테너 반주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악보만 보고 연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주에 맞춰서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책 한 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책을 한번 구경해볼까요? 이 30곡집에는 조금 옛날 노래들로 많이 나왔어요. 옛날 노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곡들이 있냐? 거짓말, 모정, 돌아와요 부산항에, 머나먼 고향, 애모, 멍해, 수심, 강촌에 살고 싶어, 미운 사랑, 내 나이가 어때서, 들국가, 동백 아가씨, 기러기 아빠, 잊을 수 없는 연인, 보릿고개, 울어라 열풍아, 뜨거운 안녕, 아모르 파티, 오라버니, 꽃물, 구름 같은 인생, 홍도야 울지 마라, 시곗바늘, 잊을 수가 있을까, 무시로, 칠갑산, 밤이면 밤마다, 사랑은 나비인가 봐, 부초 같은 인생, 진정인가요? 이렇게 30곡이 들어가 있어요. 이 30곡에는 개명이 적혀져 있는 이런 개명악보가 들어가 있고요. 또 개명이 들어가져 있지 않는 악보, 똑같은 노래로 개명이 들어가져 있지 않는 악보도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개명악보와 일반악보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연습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24,000원이고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이고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반주가 들어가 있는 개명악보집 30곡집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30곡집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구매하셨던 책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이 MR 반주 모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책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셔서 굉장히 또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